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부터 시행됐는데요. 이에 강서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중대재해관리팀을 신설하고 지역 내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업무를 수행합니다. 강서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해 중대재해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. 전담조직은 팀장과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 등 6명으로 구성되며 중대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확보,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. 또 지역사업장과 구 발주공사, 소속 공무직 및 청원경찰,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실태조사와 위험성 평가도 벌일 예정입니다. 강서구는 일터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사고 걱정 없는 안전환경도시 강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.